안녕하십니까 제2특공대의 김용진 과장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4년식 W17E SLK200 모델이에요 키로수는 18만키로 정도 타셨어요 뒤에 하체에서 소음이 조금씩 올라오신데요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스테빌라이저 부싱 쪽에서 조금의 고무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요 작업 특성상 스테빌라이저 부싱만 따로 안 나오고 스테빌라이저 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맨발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오래 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뒤에 하체 세트를 다 교환을 원하셨어요 이 18만키로를 타면서 뒤에 하체는 얼마나 노후가 됐는가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고객님이 오래 타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차가 또 까브리올리아 차량이잖아요 뚜껑이 열리는 차량인데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차들은 하체가 더 빨리 망가지고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차체 보강을 조금 더 하긴 하지만 강성이 떨어진다든지 내구성이 빨리 닳거나 이런 차는 아니거든요 차체 보강은 이 차체 셰시 셰시의 보강을 조금 더 많이 했다는 의미고 하체 구성은 똑같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뒤에 하체를 건들 일이 없어요 로우암이나 이런 들어간 부싱들도 생각보다 좀 강화된 부싱이 잘 들어가 있어요 필로우 볼도 사용을 하고 이제 조금 연식이 된 벤츠나 이런 차들은 BMW도 2바디 애들이나 그런 건 다 동일해요 부싱이 빨리 터진다든지 스테빌라이저의 고무 포트가 터진다든지 BMW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강성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구조상 잘 설계를 했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부싱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고무의 재질이 좀 다르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겠죠? 지금 이제 어떤 소리가 나냐면 고무가 코팅된 새랑 부딘기 때 나는 소리예요 꾸각꾸각 뿌각뿌각 이런 소리요? 네 방지턱 넘을 때마다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들어요 이건 제가 좀 있다가 스테빌라이 링크 탈거해서 손으로 한번 흔들어 보고 실제로 꾸각꾸각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제 소리를 좀 담아내려고 링크를 먼저 빼서 스테비를 한번 흔들어 봤는데 뭐 며칠 동안 비가 엄청 쏟아지잖아요 장마철이죠 하차 점검은 비 오는 날 하는 거 아닙니다 물이 들어가서 유입돼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요 이틀 전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스테비를 붙이는 게 확실히 소리가 났고 요거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죠 이전에 소음 때문에 이런 고무를 좀 더 떼 놓으셨더라고요 이 스테빌라이저과 부싱이 교환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선조치를 먼저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요거는 완전히 다 그냥 일치로 돼 있죠 고무를 딱 압착시켜서 완전 눌러볼 게 맞는 거예요 오래되면 이 스테빌라이저와 이 부싱이 따로 놀겠죠? 그 사이에서의 부딪히는 소리 일명 꾸각꾸각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스테빌라이저 캡에 있었던 고무를 한번 빼봤어요 어떠세요? 소리가? 아 이런 소리구나 이게 고무들이 오래되다 보면 유분기가 다 사라져요 고무의 성질을 잃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화가 돼서 딱딱하면서 부딪키면 이런 소리가 나요 차주님도 이런 소리를 단번에 캐치하시고 자동차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신차 컨디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어둔 이제 멤버는 내려왔고요. 왜 멤버를 내려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체 정확히 맨 위에. 그냥 딱 붙어있네요. 이거 교체하면서 하체류를 하나씩 교체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하체들은 전부 다 정품으로 준비했고요. 스테빌라이저는 F2로 나오는 게 없어요. 무조건 정품으로 나옵니다. BMW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정숙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링크들이 걸려있죠. 이 방식을 이제 멀티링크 방식이라고 해요. 간혹가다 이제 일체형 방식인 토점빔 방식이 있어요. 일체형이라면은 이게 지금 뼈대로 돼 있는데 뼈대 말고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그렇죠. 이 가운데에 스프링 하나씩 달리고 그 밑에가 이런 각자의 링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큰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것 마냥. 근데 사실 승차감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멀티링크 타입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전에 루노삼성의 XM3. 프랑스 지형에 맞춰서 나온 게 XM3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프랑스는 이런 포장도로가 크게 없대요. 자잔자잔 이런 요철들이 있는 도로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방식에 맞춰서 나온 토점빔이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차냐. 예를 들어 뭐 캐딜렉이나 링컨 이런 차들은 미국의 지형에 맞춰가지고 차가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입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의 지역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재질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간혹가다 바뀔 수는 있는데 구성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수출형, 내수형에 따라서 로우함의 알루미늄이냐 주철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제일 선호도 높고 승차감도 좋고 이케를 더 나아야 하나씩 알려주세요. 수출형, 대파, 기름, 소금, 당선, 청양고추를 넣어요. 수출형, 청양고추를 넣어줄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됐어요. 오 아 이거 2000cc라고 무시하면 안되겠는데요 차 너무 잘나가요 SLK 남자들의 로망 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조금의 스포츠성이 섞여있고 굉장히 개성있는 하드탑의 오픈카 특유의 핸들링과 승차감은 어쩔 수 없겠지만 뒤에 하체들 수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든든해진 느낌? 솔직히 좋다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우직해진 느낌? 리어 하체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잘 보신적이 없으실거에요 보통 저희가 프론트는 많이 하는데 리어 하체를 올가리를 한다? 좀 보기 힘들죠 왜냐면 BMW F-BODY만 봐도 뒤에 스태빌레이저 진짜 얇아요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스테빌 부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오래갈 수 밖에 없어요 부싱의 두께도 좀 굉장히 두껍고 근데 아까 우리 스테빌라이저 뒤에거 한번 보셨잖아요 아비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부싱 자체가 굉장히 쪼매네요 쪼매네트라는 거는 빨리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이런 관리를 조금 더 꾸준히 잘하시면 별 탈 없이 타실거 같아요 지금까지 하체수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런 영상을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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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